핑크퐁 구독, 좋아요 포기 포키의 장난감 실험실 안녕 친구들 천재의 발명가 포키의 장난감 실험실에 온 걸 환영해 어딨지 할머니 상어가 길에서 떨어뜨렸다고 하셨는데 올리 이 근처에 있을텐데 깜짝이야 올리, 여기서 뭐해? 포키, 혹시 다이아몬드 반지 못 봤니? 뭐해? 다이아몬드? 할머니의 소중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사라졌어 그럼 설마 왜 그래 포키? 꽃게 선장이 가지고 간 게 아닐까? 반짝거리는 거라면 뭐든지 다 가져가 버리잖아 어떡해 아무도 꽃게 선장이 있는 곳을 모른단 말이야 음 꽃게 선장에 있는 곳까지 찾아가려면 그래 그거야 뭐든지 척척 세상에서 제일 가는 발명가 포키가 만들어 줄게 하하하하 나와라 포큐볼 뚝딱뚝딱 뭐든지 만들어 봐 뚝딱뚝딱 오늘의 장난감은 바로바로 멜로디 길찾기 퍼즐 자 울리 노래와 함께 퍼즐 길을 따라가다 보면 꽃게 선장을 만날 수 있을 거야 고마워 포키 할머니의 보석 반지 꼭 찾아올게 우우우 조심히 다녀와 포키의 장난감 실험실 우와 여기로 가면 꽃게 선장을 만날 수 있는 거지 맞아 어서 가자 핑크퐁 보석 찾으러 떠나자 이아이아오 보석 찾으러 떠나자 이아이아오 우와 여긴 어디지 어서 오세요 엘에 강선 머리 스타일을 만들어주는 윌리엄 헤어샵입니다 우와 정말 멋진걸 핑크퐁 올리 무슨 일로 왔어? 오 우린 할머니의 보석을 찾으러 가는 길이야 반짝이는 걸 좋아하는 꽃게 선장을 찾아야 해 같이 갈래 윌리엄 오호 좋아 나 윌리엄이 같이 가도록 하지 잘 다녀와 얘들아 chief 보석 찾으러 떠나자 이아이아오 보석 찾으러 떠나자 이아이아오 보석 찾으러 떠나자 보석 찾으러 떠나자 찬바람이 불어오는데 여긴 어딜까? 여긴 스케이트장인가봐 친구들이 여기에서 스케이트를 타고 있어 안녕 핑크퐁 안녕 올리 어디 가는 거야? 우린 할머니가 잃어버린 보석을 찾으러 가고 있어 같이 가지 않을래? 좋아 내가 보석을 찾는 걸 도와줄게 고마워 어서 가자 보석 찾으러 떠나자 이야 이야 오 보석 찾으러 떠나자 이야 이야 오 우와 멋지다 저 번쩍이는 건 뭐지? 별인가? 아니야 저건 바닷속에서 나는 불빛인걸 어서와 얘들아 이곳은 반짝반짝 빛나는 바닷속이야 너희 혹시 꽃게선장을 찾고 있는 거니? 맞아 어떻게 알았어? 우리랑 같이 가지 않을래? 좋아 좋아 내가 환하게 불을 밝혀줄게 보석 찾으러 떠나자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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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보석 찾으러 떠나자 이야 이야 오 우와 할머니 상어의 다이아몬드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이건 할머니 상어가 저 길목에서 떨어뜨리고 간 거야 내가 주었으니 이젠 내 거라고 꽃게선장님 그럼 보석을 갖고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 나한테도 무언가를 줘야지 꽃게선장님한테 뭘 주면 좋을까? 아 나한테 머핀이 있어 머핀은 어때? 네 머핀이 달콤하고 부드러워 아주 맛있는 머핀이야 내가 갖고 온 가위는 어때? 안 그래도 내 한쪽 집 개발이 필요했는데 잘 됐군 내 빨간 스케이트도 줄게 하하 좋아 이걸 타면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겠는걸 내 전등도 줄게 이게 있으면 밝게 빛낼 수 있어 이게 있으면 더 잘 볼 수 있겠어 흠흠 좋아 이런 선물이라면 내 보석을 줄 수 있겠어 갖고 가도록 해 우와 신난다 보석을 찾아왔다네 이야이야오 보석을 찾아왔다네 이야이야오 포키 네 말이 맞았어 꽃게선장이 범인이었다고 그래? 반지를 찾아서 다행이야 포키의 퍼즐 지도가 없었다면 할머니의 보석 반지는 찾을 수 없었을 거야 고마워 포키 에이 뭘 이 정도 가지고 다음엔 어떤 장난감을 만들어 볼까? 무엇이든 만드는 포키의 장난감 실험실 안녕 포키의 장난감 실험실 안녕 유튜브에서 호기를 검색해 주세요